강서구 강서구 강서구에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하러 가볼까? 즐거워 오늘은 그 현장을 찾아서 일하시는 시니어분들을 만나볼까요? 서울식물원에서 환경정비 및 관리 지원을 하시는 우리의 시니어분들을 소개합니다. 주차 관리 자연 속에서 밀도 하고 운동도 되고 용돈도 생기고 즐겁습니다. 하하하하 잘해주셔서 화이팅!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시니어분들도 찾아뵙습니다. 하하하하 우리 모두가 항바공원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열심히 관리하시는 시니어분들 덕분이었네요. 하하하하 언니가 화이팅 하하하하 돈 벌고 도란도 있고 너무 좋죠. 조금이나마 보탬도 되고 저희한테 나와서 여럿이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어르신들 내일 오고 가는 정류장도 시니어분들 덕분에 잘 이용할 수 있었군요. 신여 어르신들이 항상 청소를 깨끗히 해 주셔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시니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교통에 대해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총 안전을 도와주셔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항상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좀 빨리 오는데 그때도 계속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안녕!